자 안녕하세요. 오늘 2021년 6월 17일입니다. 구독자와 알람설정 항상 부탁드리고요. 대원전성 오늘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. 대원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가 일단 많이 나왔습니다. 뉴스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윤석열.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. 현지원 시안병동 한국글에서 당사의 민경도 사회이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대 종무는 맞지만 이걸로 끝난 거야. 동문이잖아. 끝난 겁니다. 사실은.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소형 원자로 기대 한전산업을 사들여요. 이게 뭐야 이거. 이거는 광고네요. 죄송합니다. 자 보면 대원전선 구리 가격 강세에 2일 연속 10%대 상승세 그래서 이제 6월 10일부터 계속 그런 거야. 지금 계속. 거기다가 자동차 전선 1위 대원전선이라고 하면서 아이오닉5랑도 엮여 있고요. 그럼 또 전기차랑도 여길 거예요. 여보세요. 수소전기차는 전선이 더 들어간다.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그냥 재료가 계속 나오면서 개미들 꼬시고 태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대원전선. 지금 그 외에는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겠죠. 윤석열은 직접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. 대원전선은 일단 확대를 해보면 1997년, 98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이건 근데 옛날이니까 무시하고요. 2000년대에 다시 봐야 됩니다. 그 보면은 이제 3000원을 돌파를 하고 내려왔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뚫어줬어요. 이번에 뚫어줬고 이거 이탈입니까? 아직 이탈 아니에요. 왜냐? 이 전날의 저점을 아직 뭐 이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이탈에 대한 확률이 있죠. 왜냐면은 여기 갭으로 뜬 부분도 있고요. 3100원대를 뚫었다가 얘네가 내려온 과거 이력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내려올 이력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겁니다. 그래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여기서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흔들죠? 위에서 이거 털고 나간 겁니다. 자 여기서도 아직 흔드는 모습은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얘네는 윤석열이랑 뭐라도 엮으려고 했겠죠. 그래서 큰 상승을 만들기 전에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 달 정도를 바닥에 기면서 세력들은 1500원대에 제가 보기에는 매집을 했다. 1500원, 1600원 이 정도. 그럼 지금 모태도 한 두 배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이 과거에 이때도 아마 매집을 했을 거예요. 이때도 여때여때 매집했으니까 제 생각에 이 중간 가격인 한 1300원대 이 정도가 세력들 평당가가 아닐까 싶거든요. 1300원이면 일단 한 두 배, 세 배 정도는 올랐죠. 현재 지금 상황에서. 이제 한번 흔들 타이밍이 왔다. 어디까지 흔들 것인가? 첫 번째는 3100원 3100원이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라인입니다. 제가 왜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냐면 밑으로 훅 뺄 수도 있어요. 이거 더 가려면은 개미 털고 가야 돼. 개미들 지금 여기서 엄청 올라탔을 거 아니에요. 두슬라, 대슬라 뭐 이러면서 뭐 두산중공업 두슬라 대원전선, 대슬라 이러면서 계속 올라간다. 동복사 된다. 이러면서 지금 개미들 말 탔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세력이 나간 모습은 안 보여요. 그래서 여기서 흔드는 모습이 보이면 그 때 흔들 때 흔들 때 상승이 한번 나오겠죠. 그 때 이제 털고 나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. 털고 나오는 타이밍을 흔드는 것이 제가 보기엔 한 4거래일 정도는 흔들 거예요. 4거래일 4거래일 전에 얘가 만약에 고점을 돌파해서 4천까지 간다. 그러면 좀 더 보유하시고 그게 아니면 팔고 밑에서 나중에 뭐 다시 보거나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대원전선은 제가 보기에는 스윙이나 중장기를 할 만한 종목이 아니고 지금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 같아요. 자 일단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100% 맞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. 다만 저는 이미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잘 안 해요. 제가 하는 종목을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